만족합니다.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없는 것이 예수 안에 오신 남이 위험합니다.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주에게 믿기 때문이다. 실패하여도 이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신 남이 승리합니다. 난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충만하네 난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충만하네 난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충만하네 영원한 환대와 내 살아계시네 영원한 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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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1장 아멘